프라이머리 프리 아디포 사이트 컬처 프라이머리 프리 아디포 사이트 컬처 본 동영상에서 소개하는 프라이머리 프리 아디포 사이트 컬처는 마우스를 포함한 실험 동물 인체유뢰 지방 조직으로부터 스트로모바스큘라 프랙션에 포함된 지방세포 전구세포를 획득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컬처는 3T3 L1 세포와 같은 프리 아디포 사이트 셀라인과 비교하였을 때 유래한 조직의 인비보 개체 특성을 더 잘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아 지방, 내장 지방에서 유래한 전구세포의 특성이 다르며 기만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모델에서 얻은 전구세포의 특성이 정상 마우스와 다르게 됩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 마우스로부터 얻은 전구세포를 인기트로 실험에 바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적절한 조성의 버퍼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아이솔레이션 과정을 진행하여 지방세포 전구세포의 소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은 마우스의 내장 지방, 피아 지방으로부터 프리 아디포 사이트를 분리하는 과정과 이를 아디포 사이트로 분화시키는 기술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분화 후 지방 축적 정도를 형태학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세포 특이적인 마커들의 발현을 확인하여 지방세포 분화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